맛있는 파기름볶음면 완성! 안녕하세요 자자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국수 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상하게 라면보다 국수를 더 좋아하시더라구요 파! 파기름볶음면을 해볼건데요 준비물은 소면 그리고 쪽파 제가 대파로도 해먹어봤는데 대파로도 맛있습니다 정석이 쪽파이기 때문에 쪽파를 사용하는거구요 집에 대파가 있으신 분은 대파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굴소스 간장 설탕이 필요합니다 우선 쪽파는 두개 정도 이 두개를 깨끗이 씻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쪽파는 옆에 장판 두고 쪽파 쪽파 발음이 특이하네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설탕 반스푼 간장 한스푼 그리고 굴소스 굴소스 엄마 왜이래 굴소스 한스푼 굴소스 이거 한병에 마트에 3500원인가 밖에 안하거든요 한병 사시면 몇달 쓸 수 있으니까 자취방에 꼭 하나 두시면 좋아요 요리고자도 요리의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밥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니까 꼭 하나 구비해둬도록 합니다 광고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취향인데 고춧가루 한스푼 넣어줍니다 매콤한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섞어주고요 잠깐 옆에 치워둡 그러면 쪽파랑 양념 세팅이 끝났죠 바로 소면 삶도록 하겠습니다 소면을 삶으실때는 소면을 삶을때는 라면보다 물을 두 배로 넣어주시면 돼요 소면 1인분에 물 1리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어정쩡하게 끓는게 아니라 팔팔 끓으면 소면 1인분을 넣어줍니다 야식이니까 수소하게 1인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찬물을 준비해주세요 소면 옆을 떠나지 않고 옆에 있다가 이게 바글바글바글바글 끓어올라서 어 넘친다 넘친다 싶으면 물을 살짝 거품을 꺼주세요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럼 또 끓어올라요 이렇게 물을 살짝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다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또 물을 살짝 거품이 꺼질 정도로 넣어줍니다 물을 3번 넣고 한 30초 정도 더 끓이면 얼추 맞아요 그럼 불을 끄고 장비를 장착한 다음 찬물에 빡빡 헹궈오도록 합니다 탱탱해지도록 여기에 식용유 둘러주고 그리고 쪽파를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어줍니다 파는 좀 쉽게 타는 편이라 약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충분히 둘러주세요 스푼으로 한다면 한 5스푼 정도 되려나 하면서 모자르면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였던 파가 끄슬려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문제인데 양념장을 넣으면 기름이 튀어요 불을 정말 약불로 두셔야 되고 한쪽으로 잠깐 치우고 천천히 기름이 흡수되도록 하세요 이제 잘 섞어줍니다 이번에는 파가 갈색이 아니라 살짝 까매지도록 볶아줍니다 이제 불은 다시 중불로 바꾸고 이야 이제 곧 타겠다 싶거든요 이때 면을 넣어줍니다 양념 때문에 파가 좀 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양념이 눌러붙은 거지 파가 타진 않았어요 하차! 하차! 기름기가 없어졌으면 불을 끄고요 한번 맛을 보세요 제가 간장을 한 스푼 덜 넣었기 때문에 조금 싱거울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맛소금 에오가이이기 때문에 일부러 간장을 좀 덜 넣고 맛소금을 살짝 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벼주면 맛있는 파기름 볶음면 완성 아 여러분 망했어요 제가 열심히 먹으면서 멘트 치고 했는데 녹화가 안됐네요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맛있다고 다 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가 진짜 맛있어 그리고 제가 많이 먹은게 아니라 조금만 했어요 진짜 아까 열심히 1인분만 했다고 자제심 발휘했다고 녹화했는데 녹화가 안되가지고 그래서 할 말은 뭐냐면 이게 약간 간장 비빔국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장 비빔국수가 볶지는 않고 정말 간단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볶으면서 조금 더 귀찮아 드신 배로 맛있습니다 아까 한 말이 뭐였지 야식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자취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였거든요 하고싶은 말은 그거였고 아무튼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빠이